방송인 김성주 씨가 미국 뉴욕으로 유학 간 아들 민국군의 목소리가 악용된 전화 금융 사기에 휘말릴 뻔했던 일화를 전했습니다. 28일 TVN 예능에 나온 김성주 씨는 최근 뉴욕으로 유학 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강도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. 김 씨는 앞서 해외로 공부하러 간 아들이 메시지를 보내도 며칠씩 읽지 않는다. 왜 안 읽는지 물어봐도 답이 없다며 서운함을 토로했던 상황. 그러던 아들에게서 연락이 온 건데 기숙사에 강도가 들었다고 했다며 여권 뺏기고 지갑 뺏기고 우는 소리가 딱 민국이었다고 전했습니다. 실제로는 AI로 생성된 아들의 목소리를 이용한 전화 금융 사기 시도였다는 겁니다. 김성주 씨는 민국이 같은 경우는 방송 출연을 한 적 있지 않냐며 목소리 데이터가 쌓여서 AI 목소리를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최근 AI를 이용한 전화 금융 사기가 성행하는 가운데 지난 8일 부산에서는 AI로 만든 딸의 목소리로 60대 여성을 속여 2천만 원을 인출하게 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. тов아이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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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